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이 시작됐습니다. 계획이라도 혹시 있으실까요? 5월은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이날 행사만 하다 보면 한 달이 다 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분들도 정말 챙겨야 될 날이 왜 이렇게 맞나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 힘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 오늘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첫 발된 가상자산 법제화,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선넘은 장난, 이 정도면 범죄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첫 발된 가상자산 법제화 이렇게 선정해 봤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와 함께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증권을 관리 감독하는 미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증권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우리 주변에 벌써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 성격이 무엇이냐 지난 몇 년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화폐로 보느냐 증권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상품 아니고 증권이야. 증권하고 똑같이 봐서 증권법의 대상으로 삼고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돼. 왜냐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가장 최대의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리를 이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규제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그렇게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진행이 계속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과상 자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법제발을 하든 제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 규정 같은 경우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화폐보다는 자산이 조금 더 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겠다, 정일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상자산이든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가 먹힐 것인가 라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인 것이 이렇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반격을 하니까 코인베이스가 5월 2일 날 어떤 발표를 했냐. 우리 중앙정부를 피해서 역의 피난처를 만들겠다. 그것도 영국형의 범유다에다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우리를 불성실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대해서 발맛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걸 피하려고 한다면 뭐 글쎄요.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만들어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른 피난처를 삼아서 어딘가로 좀 가서 이렇게 따로 뭔가를 운영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입법을 위한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기사를 장식했던 것이 테라, 루나 사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반관할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되어 왔는데 이번에 겨우 이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가상자산으로 일단 정의를 확정했고요. 이 정의를 확정한 다음에는 아, 이 토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세 조정 행위를 하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다만 그 CBDC라는 거는 제외합니다. CBDC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화를, 화폐를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그냥 화폐입니다. 화폐대 발행 형식이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어쨌든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기반이 돼서 어쨌든 출발한 것이 그래도 가상자산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처음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다른 점은 이 가상자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상자산 정의를 보시면 이 가상자산이 무엇이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게 들어가는 것 같냐. 상품권도 왠지 들어갈 것 같고 이 문현상으로만 보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도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상자산의 정의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나 아니면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인 증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나가는 그런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좀 추상적이면서 모호하면서 이게 나중에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정의로 마련을 일단은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자적인 증표와 그리고 화폐는 사실 다른 또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와 서비스 CBDC는 제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상자산 보호법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언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검사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법에다가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 영호를 슬쩍 빼놨다. 이게 쟁점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워낙 초반이다 보니까 많이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시행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었네라고 하면 또 다시 이제 개정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업계는 서로 다른 의견이 교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규제의 틀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이중 규제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융위가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그러면서 또 빠지는 사각지대는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증권형 토큰이 있고 비증권형 토큰이 있고 서비스 토큰이 있는데 복잡하죠. 제가 이거 가상자산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복잡해서 오늘 방송하면서 또 한 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이라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분산 원장. 그러니까 한 군데에 중앙은행처럼 한 군데에다가 두지 않고 원장을 여러 곳에 공평하게 분산한다는 것이 또 핵심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법이 파생되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가상자산의 법안에 적용이 되는 비증권형 토큰이다 아니면 CBDC와 다른 또 서비스 토큰이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금융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완전하게 100%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굉장히 드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기술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가상자산의 종류가 생겨날 수 있을지는 그건 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현재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최대한 법제화는 하긴 하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비해갈 수는 없다. 지금 이제 정보와 시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누가 이 시장을 선정할 것인가라는 경쟁이 또 물밑돼서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한국이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또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뒤처지는 것 또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규제의 조항들이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실 증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가상자산의 피해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똑같이 코인에 대해서도 시세 조작이 있을 수 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시세를 조정하고 아니면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래소가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는 필요한데 이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비추어서 처벌하는 게 과타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게요. 양쪽의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몰릴 수 있고 그러면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통정매매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증식, 증권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가상자산도 사실 그 범주로 끌고 들어와서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사기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하지만 또 그 깊이 파고들면 증권과 가상자산은 좀 다르다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EU 의회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사실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2020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아주 압도적인 초차이로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라고 하는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자금 세탁 방지용으로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에서 비껴나가죠. 아무리 큰 이익을 얻어도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이득을 봤다는 사람이 있지만 세금 냈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원국 27개국이 뭔가 동일한 어떤 규제와 서비스를 약간 여권 형식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EU에서 이렇게 미카 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 이 시장을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 각국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입법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법제화를 통한 이 가상자산의 규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 측면과 함께 가상자산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렇게 규제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교수님은 보실까요? 실제로 이 법을 보면요. 자세히 보니까 가상화폐 구매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주안점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가상화폐 자산을 잃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냥 코인 거래소가 문 닫고 나면 나 모르세요.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알려야 되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이 코인을 다 대량 인출해버려도 문제가 생기는데 인출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촘촘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러면 가상화폐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인가 밝게 할 것인가 아마 찬반이 나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없애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서 오히려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서 훨씬 이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규제가 너무 많고 너무 타이트하면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상자산의 붐이 이렇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굉장히 좀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규제에서부터 벗어난 탈규제의 그런 영역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나아갈 좀 미래라고 할까요? 그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한하다라고 느끼는 또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규제의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거를 법제화하고 정말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정말 화폐를 거래하듯 주식을 거래하듯 똑같이 만들어버리면 가상자산만의 또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또 투자의 메리트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범죄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범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은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거래소가 문 닫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업비트나 빗썸 같은 큰 거래소는 고객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이렇게 좀 보존도 해주기도 하지만 중소형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킹을 당했다든지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 그냥 문을 닫아요. 그러면 보호를 댈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보호책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예를 들자면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만든다. 그렇게 해서 세금 탈루라든지 불법 자금의 루트를 막는다.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안으로 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되고요. 또 우리 흔히 주변에 보면 핸드폰 문자에 하루에 몇 개씩 오는 게 투자 관련 정보 이렇게 옵니다. 그거 보통 우리가 피싱 당한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잘못 누르면 만약에 내가 가상자산 월넛이라고 하잖아요. 월넛이 있는 경우에 그게 연동이 되면서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해킹 당한다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이 월넛에서 디지털 연동되면서 당하는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드 월넛이라는 것 온라인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안이 강화된 가상 디지털 지갑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 분야 관련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동시 제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졌을까요? 북한이 어떻게 안 망하고 저렇게 인민들이 배가 고픈데도 핵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고 버티고 있는가 그 내막을 보면 엄청난 해킹 실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고 그중에 해킹 기술이 아주 발달했는데 지금 이번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동시 제재한 게 누구냐 심현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의 정차의 총국 소속인 라자루스라는 암호화폐 해킹 조직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 제재를 하고 어떤 조직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제재하는 경우가 이 심현섭 씨에 대한 제재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 국영은행인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라고 하는데요.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려서 제재를 하는 것 굉장히 좀 눈길을 끕니다. 한국과 영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재원 악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또 구체적인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저로서는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은 사이버 공간에 국제 안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국하고 한국이 한영 수교 14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럼 언제 수교를 했는가? 계산을 해보면 1883년도에 수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 동안 영국하고 한국이 그렇게 친숙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멀어요. 그런데 조금 가까워진 계기가 99년도인가에 고 엘리제베스 여왕이 안동에 와서 구네마을 가서 생일상 받고 이래서 약간의 친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가 140주년이나 됐는데 뭔가 조금 친숙한 느낌과 협력을 길러나가야 될 것 같아. 그 분야로 찾은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분야랑 그 다음에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안보에서 협력을 강하게로 했다. 물꼬를 투자. 좀 친해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가상화폐 가격을 놓고 정반대의 전망이 나왔다라고도 전해지던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 참 전망이 참 두 가지 전망을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심증적으로는 하나의 꽃입니다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간다. 지금 가격의 한 4배 정도 이상 1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10만 달러. 1억 3,300만 원. 한 개당. 옛날에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피자 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야 되겠죠. 그런데 아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상화폐는 죽었다. 이런 견해라면 있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가상화폐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전체 가상화폐 총액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한 45%라 그래요.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한 50에서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많은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이 더 우수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또 비트코인이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또 반대 전망은 원래는 가상화폐 긍정론자였고 억만장자 투자자였던 차마스 팔리 하트피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지금 미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겨냥해서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 가상화폐 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과 움직임이 좀 어떻게 같이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의 가격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하세요, 가상화폐 하세요 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 젊은이들이 처음에 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뛰어들었던 분들은 또 수익도 좀 낮고 그런데 또 늦게 뛰어든 분들은 별로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은 지금 가상화폐의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어떤 기술주 같은 성격이 있어갖고 어떤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JP모건이 은행의 부실을 인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을 잠재웠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의 몸값이 좀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생기고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이런 시스템, 금융 시스템 우리는 싫어, 평등한 시스템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의 대장격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그 외의 알트코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의 미래에 전망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교수님께서 앞서서 나는 어디에 마음이 확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몇 년 전에 신생코인에 투자를 했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만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거래가 되는 거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이나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 후죽순처럼 수많은 신생코인 어떤 방식으로 채굴을 한다, 획기적이다 하는데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상장이 됐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깜깜 웃으시기라 오늘 변호사 섭외를 해야 되나 아까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공부하시고 따라잡으시라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가상자산 법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 관대했던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조금 엄격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음주운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 불씨로 음주운전을 단속을 했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야간에 좀 많이 하는데 대낮에 이렇게 했는데 2시간 만에 무려 28건이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지난 30날 오후 딱 2시간을 했는데 28건이나 위반 사례가 있었다. 너무 많네요. 점심 드시면서 낮술을 하신 거죠. 그런데 면허 취소 수준도 많았고 면허 정비 수준까지 있었다. 요즘 이제 한동안 모임을 못하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이제 다들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하는데 점심에 반주를 많이 드셨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대낮에 이렇게 사실 단속을 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대를 잡으셨던 것 같은데 20대 여성이 경찰관 앞에서 보란듯이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을 들이받고 또 주차된 차량들과 공공시설물까지 파손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여성, 20대 여성, 이게 20대 여성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운전 하시는 분이 새벽 3시 40분에 혈출 않고 정도 만취 상태, 0.133% 취소 수준이죠. 거의 아주 강한 상태로 운전대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듯이 행인들이 받고 주차된 차 받고 공공시설물 받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무슨 법이 적용될 것인가 찾아보면 특가법, 도주치상, 도망가면 도주치상 그 다음에 사고 후 또 미소치했죠. 도로교통법 위반 그 다음에 음주운전 자체로 또 도로교통법 위반 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렇게 만취 상태면 본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사실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한 거죠.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굉장히 생각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의식불명 상태이던 30대 장애인 가장이 있었는데요. 결국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30대 또 장애인, 가장입니다. 가족이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텐데 음주 뺑소니 피해자에게 이렇게 당해서 결국 사망을 했다. 그런데 더 재질이 나쁜 거는 이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거짓 신고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삶작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재질이 나쁘고 본인이 어쨌든 음주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사람을 치워놓고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또 사고를 내게 됐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음주운전을 한 부분이 법원이 보기에 어쨌든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 사안 보면서 조금 황당하다라고 느꼈는데요.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참 관대하구나 지나치게 관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사안은 이 30대 남성이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사고를 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트럭과 충돌해서 그 트럭 운전사가 또 다쳤단 말이에요. 이런 사안인데 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하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거 너무 지나치게 반대한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물론 과거와 비교하자라고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도수도 굉장히 좀 낮추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음주운전을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두 차례 했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도 어쨌든 집행유예 형이라는 것은 사실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서 좀 조심히 살아야 되는 기간은 있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사실 본인이 느끼기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느낄 그런 형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상습적으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아까 법원이 특히 술, 문화 내지는 음주운전에 관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문화 자체가 음주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것 같아요. 관대하다는 말도 조금 너무 관대한 것이 사실은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 행위에 시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운전하고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술을 먹고 성추행하면 술을 먹었으니 그렇지 라고 하면서 심심, 미화, 감경까지 막 가잖아요. 실제로 의사들 중에 응급실에 와서 폭행하는 많은 분들이 많지 상태로 와서 폭행을 한다는데 그 또한 나중에 보면 술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술을 먹었으니까가 굉장히 관대한 이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술을 먹어서 내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줄 게 아니고 그렇게 술을 마셨는데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디보다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어린이들이 음주운전 차량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지금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는 처벌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걱정은 참 여전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정말 보면서 많은 학부모들과 어른들이 눈물을 삼킨 사건입니다. 이제 겨우 9살밖에 안 된 작가 여린 생명이 그냥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 스쿨존을 넘어와서 덮친 그것도 음주운전 사고로 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안을 보니까 이분이 음주운전 상습범이에요. 그리고 12시부터 휙사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해서 2시 20분에 사고가 났거든요. 계단을 내려갈 때 몸을 비틀거리며 내려갈 정도였는데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같이 술 마신 분들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말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술자리에서 낮술 한 잔도 안 된다라는 것들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변에서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 스쿨존 우리가 얘기하죠.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녹색 어머님의 아마 해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아침에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서 하는데요.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오히려 학교 길이나 오후나 늦게 많이 납니다. 실제로 보면 스쿨존에 우리 작년에 지난 2020년부터 민식이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이 아까운 아이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 이 법이 힘들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스쿨존에 울타리 설치 좀 해라.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런 거 중앙분리대라든가 울타리 같은 거 설치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상점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들이 멈칫거리고 실제로 이거를 설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규정이라든가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실제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유명무실해진다. 그래서 스쿨존에는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조림을 계속 갖고 되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스쿨존에서 밤에 사실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벌건대낮에 학교하는 학생을 여린 아이를 이렇게 치여서 숨지게 한다는 것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다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겠다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해놨어요. 여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뜻을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 좀 단속을 강화하고 아니면 처벌을 강하게 하자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재벅률을 봤더니 44%가 넘는 그렇다면 한 번 한 사람이 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번 해봤더니 잡히지 않더라. 그리고 잡혀도 그냥 솜방망이 쳐버리더라. 그러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를 하면 아예 운전 못한다라는 인식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운전대를 아예 잡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운전자가 호흡을 불었을 때 알코올 그게 나오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것이죠. 아주 원천적인 차단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건의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또 유효한 법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부주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몇 명일까? 찾아봤더니 85명. 정말 많네요.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윤창호법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학생, 20살 꽃다운 대학생이 또 여기 음주운전으로 샘을 달리했는데 그때 이후로 음주운전 기준을 갖다가 좀 높이자 해가지고 혈출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또한 지금 많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자들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게 최근에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현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또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왜 시동 잠금장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빨리 좀 실행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86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선진국 많은 나라들이 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니까 실제로 예방 효과가 한 90%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좀 실행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인 난관도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그렇게 설치하는 비용이 한 2, 300만 원 든다는데 이게 운전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옆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 자기가 운전하고 불 때는 동승자가 꼼수로 불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또 촬영 기술, 촬영 장치가 또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빨리 상용화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상황 어쨌든 발의가 된 상황인데 통과가 될지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음주운전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선 넘은 장난 이 정도면 범죄라고 선정을 해봤는데요. 1억 5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유명 예술가의 바나나 작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울대생인데 이 작품을 장난으로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 학생이 바나나를 왜 먹은 걸까요? 리움 미술관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곳이 마오리치오 카텔란 전시입니다. 이 작가 자체가 굉장히 풍자 내지는 기존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한 반항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좀 재밌죠. 예전에 2019년에 아투바젤 마이애미에서 어떤 걸 했냐면 벽면에다가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놨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이 얼마에 팔렸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에 팔린 겁니다. 이거는 그 바나나를 샀다기보다는 그 작가의 작품성을 산 거겠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 그런데 이번에 리움 미술관에서 이 전시를 했는데 그 서울대생이 그걸 먹어버리고 나서 바나나 껍질에 다시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먹는 과정을 지인이 촬영하게 하고 본인이 그걸 또 언론사에 스스로 제보하고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의도성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학생이 이 바나나 작품에 대해서 뭔가 비용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손해배상을 하지는 않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서울대 내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엄청난 비판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무슨 과까지 본인이 다 밝히고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서 관종이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실제로는 뭐 재밌다. 이것도 또한 퍼포먼스 아니냐. 옛날에 어떤 사람이 행위 예술가가 했듯이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옛날 영화 중에 매너 맥스 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리우 미술관에서는 바나나 이거 어차피 2, 3일에 한 번씩 계속 바꿔 끼웠기 때문에 그냥 식 넘어갔는데 사실 이것이 크게 이슈화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너무 기가 차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전역을 앞두고 장난이라면서 후인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가혹 행위라고 비어집니다. 전역을 앞둔 이 사람이 후인병에 바지를 내려가지고 채모를 잘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당한 병사는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이거 후인병을 강제 추행해서 재질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엄벌을 탈환하고 있는데 후인병은 이 사람 신상 정보도 공개해라. 취업도 제한해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군대에서 이런 가혹 행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상대방 발목을 잡고 발바닥으로 가랑이 사이를 누르는 이른바 오토바이 자세로 후인병을 괴롭힌 선인병에게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거 참 이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후인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껴질 겁니다. 요즘 안 그래도 인구가 군대 갈 수 있는 남성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병력 문화 속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 이 젊은이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나 이런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게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추행은 아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구는 것이라고 지금 처벌을 합니다. 군형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군대 가서 군대에는 기강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합이라든가 질퇴근 필요합니다만 그 부분을 넘어서는 이런 가두환 가혹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가혹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주변에 아들이 있는 부모들도 많으시고요. 그중에 군대를 보낸 분도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군대 내 사고라든지 군대 내 이런 인권에 배치되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직권남용 가혹 행위를 찾아보시고 이거는 벌금이 아예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그러게요. 군대에서 왜 자꾸 이런 가혹 행위가 발생하는지 참 처벌도 행동에 맞게 책임을 지는 추위에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관 엘리베이터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관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정말 대소동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범인이 고작 13살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13살짜리 청소년이 어떻게 라이터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관을 갔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전단지가 붙어있더라. 그래서 그냥 심심하고 호기심에 거기다 불을 지펴봤다. 그랬더니만 불을 질러서 한 100명이 대피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0대, 우리가 말하는 무서운 10대인데 촉법소년, 13살이라서 그냥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좀 짚어볼게요.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있었는데 큰 돌덩어리를 던졌습니다. 운전자가 결국 사망했는데요. 10대 3명이 벌인 일이라고 하네요. 미국도 10대가 무섭죠. 지금 10대 3명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에다가 조경용 돌덩이 큰 거를 던져가지고 운전을 하던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이들이 하고 난 다음에 그 차로 다시 돌아가서 사진까지 촬영하는 참 어떻게 보면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10대라고 보여집니다. 위험천만한 이 10대들의 장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걸 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10대 뭐 우리나라 외국 할 것 없이 10대라는 그 시기가 심리학자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대는 전두엽이 새로이 재탄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세계가 다시 바뀌어지는 시기다. 좌충우돌의 시기다라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실제로 10대의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인성에 대한 그런 교육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게요. 아 그런가 하면요. 이번 주에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앞두고 선물 사러 갔다가 그 가격 보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정말 장난감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장난감 사주본지가 한참 돼가지고 제가 이제 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현금으로 줍니다만 요즘 어린이들은 장난감보다는 현금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원짜리보다는 오만원짜리 좋아하고 뭐 이런 날인데 사실은 장난감이나 아니면 외식하거나 놀이공원 가면 한 10만원, 20만원 그냥 확 쓰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5월달에 위로는 어버이들을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어린이들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큰 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을까요? 어린이날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이다. 뭐 감사와 따뜻함의 달이다 얘기하지만 소외된 어린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보육원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보육원이 있는데 하루라도 가서 부모의 손길을 느끼고 같이 놀아준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동학대로 순진 학생들의 어린이를 보니까 191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부모의 사랑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가 좀 찾아보는 것, 어린이날을 기화로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생생 법률 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송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요 그 말은 진심이 아니죠 이해를 할 수 없다면 그저 웃어 넘긴다면 어때요